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 일상의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다양한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한창 뜨는 단어들, 신조어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론을 통해 접하셨을 텐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죠 코로나19와 블루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또 확진자란 단어도 있습니다 살이 갑자기 확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주로 집 안에서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게 문제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이 점점 불어난 거예요 끝으로 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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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밥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초, 중, 고교의 계속되는 계약 연기와 온라인 계약으로 자녀들이 집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주부들이 그 자네들, 삼시세끼 식사 챙겨주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밥이요 돌아서면 밥이라는 의미의 돌밥, 돌밥이 태어납니다 분명 이 모든 신조어들은 비대면의 상황이 그려낸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말과 접촉으로 전염, 감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비말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와 목장과 성경 공부에 비대면이란 낯선 그런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대면이냐 아니면 비대면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결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감동적인 축복 기도의 현장 속으로 안내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만납니다 그 신앙 고백의 기초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앞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46장에는 야곱 가족의 애곱 이주가 나옵니다 얼핏 보면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행복한 이주 같아요 그 이주가 애곱 왕 바로의 적극적인 초청으로 이루어지니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이 바로의 총애를 받는 넘버투 실세 총리가 아닙니까? 든든한 실력자가 배경으로 버티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 해도 야곱에게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 이것은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야곱은 거동이 몹시 불편한 그런 연약한 노인입니다 게다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땅 미지의 땅으로 이주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누구에게나 불안한 일입니다 이런 야곱의 형편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애곱 이주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은 애곱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곱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이 야곱과 함께 애곱으로 내려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애곱에서 그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침내 결심이 딱 선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곱으로 이주합니다 그 가족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열고 되는데 총 70명입니다 100명이 안 돼요 70명 거기서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기적적으로 다시 만납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극적인 부자 상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7장에 오면 47장에는 요셉이 애곱 총리로서 공직을 수행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이전에 풍년의 기간 동안 곡식을 창고에 창옥총 모아둡니다 뒤여 7년의 긴 흉년이 닥치자 미리 저장한 곡식으로 굶주린 백성을 먹입니다 동시에 애곱의 국가 시스템을 개조합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 처음엔 백성이 돈과 가축을 내놓고요 나중에는 땅마저 다 내놓습니다 사실상 전 국토가 바로의 소유가 되고 만 것입니다 토지의 국유화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기초로 요셉은 5분의 1 세금 제도 5분의 1 세금 제도를 세웁니다 백성들이 땀 흘려 수확한 그 수확한 곡식의 5분의 사는 소유하되 5분의 1은 국가에 상납 반드시 상납하도록 만든 거죠 그 와중에 야곱의 가족은 애곱에 정착하여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48장 1절을 보면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문병차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선언을 해요 장차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각각 이스라엘의 한 집화씩 이루게 될 배경을 제공하는 셈이죠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일종의 양자 입양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5절에 따르면 야곱이 이렇게 양자 입양을 선언합니다 내가 애곱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곱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다소 불편한 이야기도 힘들고 불편한 그런 선언이죠 세상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손자 자기 아들의 아들 친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다니요 하지만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종종 벌어지던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야곱이 장남 문하세 대신 차남 에브라임을 먼저 우선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이건 뭘 보여주냐면 훗날 두 아들의 지위가 역전될 것에 대한 예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은 루벤과 시몬, 야곱의 두 아들이죠 루벤과 시몬처럼 야곱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원래 야곱의 장남이 누구죠? 루벤이고 차남은 시몬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이 루벤과 시몬처럼 야곱의 소유가 될 것이라니요 이것은 그 두 아들이 야곱의 장남과 차남의 지위를 대체할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말은 요셉에게 장작권을 부여한다는 선언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에게 입양된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두 배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자의 유산이 다른 형제들의 두 몫이라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역대상 5장 1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확증합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앞으로 남은 것은 양자 입양의식입니다 본문 8절 이제 본문 8절에 의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네요 요셉 아들들을 보고 이 사람들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인 신분 확인 절차입니다 본문 9절에 요셉의 대답이 나오는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애곱에서 자기에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본격적인 양자 입양의식이 거행됩니다 그 핵심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앞으로 나아오라고 요청하죠 그러면 그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요청에 순종합니다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포옹합니다 본문 11절에 따르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언급합니다 요셉의 얼굴을 생전에 다시 버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야곱이 아닙니까? 오래전에 요셉이 사고로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은 물론이고 그의 자손까지도 보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본문 12절에 의하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 입양의식이 마무리됩니다 이때 요셉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순서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입양된 두 아들을 위한 축복의식이 남아있습니다 본문 13절 이하에 13절을 보면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 앞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자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요 또 자기의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 즉 야곱의 오른손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남 문하세가 야곱의 오른손 안수를 받은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성경에서 오른손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른손은 영광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오른손의 축복이 장남에게 주어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놀랍게도 바로 이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묘한 광경이 연출됩니다 요셉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 돌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웬일인지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자기 오른손을 얹습니다 장자 문하세는 왼손으로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인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즉각 반발을 하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그가 아버지의 축복에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아버지가 도대체 지금 뭐 노망이 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도대체 지금 무슨 이런 뚱단지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꼭 이렇게까지 아들인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셔야 할까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해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야곱의 축복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요셉 자신이 나서서 아버지를 뜯어 말려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방식대로 소신껏 밀고 나아가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머리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으려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물러서지 않지요 요셉에게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세운 계획대로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에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다 첫 번째, 장작권의 계승 장작권의 계승은 인간의 제도나 관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의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그 어디에도 얽매이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뜻과 의지로 매사를 결정하십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이 혹은 혈통이나 조건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장남으로 그냥 태어나면 끝까지 장남의 지위, 축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왈과 왈부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성격 속에서 우리가 형제의 지위가 역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몇 가지를 보면 그러니까 장남이 차남의 자리로 내려가고 차남이 장남의 자리로 대신 올라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일 처음 나오는 그 역전은 가인과 아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해서도 있습니다 세라와 베레스도 있습니다 루벤과 요셉도 있어요 이 모든 역전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인간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이 역전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축복을 보면 문하세의 장작권 장자로 장남으로 태어났잖아요 문하세의 장작권이 차남 에브라임에게로 넘어가요 겉으로는 이것이 축복하는 야곱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요 자기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결정이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그런 식으로 정반대로 축복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죠 만약 우리가 문하세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만모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부당하고 억울한 초사이니까요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도대체 이렇게 하냐 나를 장작권을 왜 내게서 걷어가? 당연히 장작권은 장남인 자기가 차지하리라 굳게 믿어온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차남인 동생에게 장작권을 강제로 빼앗기게 되다니요 자기는 한 번도 이 일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 자기하고 상의한 적 없죠? 동의한 적도 없고 아니 누구 마음대로 자기 권리인 장작권을 빼앗아 동생에게 넘겨준단 말입니까? 이게 아버지라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이런 거 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 상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의 따위는 하나님께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건 말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다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면 그만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실 따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장남에게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야곱은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의지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입니다 어쨌든 요셉이 볼 때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비단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면 무슨 고민이 필요할까요? 문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뜻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내 눈에는 내 뜻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내 판단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내 뜻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내 뜻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 갈림길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내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내 뜻을 고집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 뜻은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까? 답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겠지요?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교훈이 뭐라고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를 때가 있다 같지 않을 때가 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요셉의 순종을 한번 봅시다 그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불편한 마음을 추스려요 눌러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마음도 물리칩니다 마침내 무조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떨까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요셉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보통 우리는 누구나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 마음이 이미 내 뜻을 향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이죠 흔히 내 뜻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다 괜히 무언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 말입니다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선택권은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 상황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자꾸만 의심이 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때란 없어요 상황과 때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내 상황과 내 뜻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과 그 안에 거주하는 만민의 주인이 있어요 지금도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을 통치하십니다 이 통치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죠 이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좀 맞춰주시고 따라주셔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까? 두 말 하면 잔소리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혹시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싶은 분은 안 계십니까? 정말로 꼭 그렇게 하셔야만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단 말입니까? 냉정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버린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던 전적인 무능력자들입니다 일평생 죄에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다 죽을 인생들입니다 그 마지막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이란 말입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토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게 하십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토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 놓으신 사랑 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청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최종 운명이 지옥 형벌이 아니라 천국 영생입니다 이것보다 더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기쁜 일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솔직히 우리에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나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구석구석 살펴보아도 그런 자격이나 가치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차고 넘치는 과분한 은혜 차고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창조주의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한번 보세요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창조주의신 하나님과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 우리가 이 창조의 위계 질서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유롭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는 어떤 순종의 의무나 책임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분의 명령을 무조건 받들어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순종이 참된 복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에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과 관련된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셋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신앙 고백이죠 본문 15절로 16절에 야곱의 축복 기도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가 평생 동안 만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고백을 해요 애곱의 바로 왕 앞에 딱 섰을 때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참 얼마나 눈물과 고통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힘겨운 세월 동안 그의 신앙은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늘려 있습니다 그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 과정을 통해 야곱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진실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야곱의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15절로 16절에 보면 야곱의 세 가지를 봅니다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기르다라는 단어는 꼴을 먹이다 또는 목축하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따라서 나를 기르신 이 부분을 의역을 하면 나의 목자가 되신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목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그 험난한 여정을 그 사람과 보호로 인도하시고 돌보신 것이지요 결국 지금 야곱이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는 양이라 다윗은 그 양의 행복을 저 유명한 10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요하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인생 행복 예찬이죠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 다시 말해 행복한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토록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일국의 왕으로서 소유하고 누린 것들 때문에 뜬 뜬거리고 막 산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겠네요 다윗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종신토록 누리면서 큰소리 땅땅 치고 막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과 다릅니다 다윗이 행복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그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보호로 언제나 그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의 목자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그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이 부족함으로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야곱이 현재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네요 오늘 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자기 그 목자 역할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일평생 그 풍성한 사랑과 보호로 우리를 기르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한 인생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야곱처럼 다윗처럼 고백해 볼까요? 목자이신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목자이신 한 분만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늘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쉽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을 거치면서 성숙해지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야곱이 또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15절에서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거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환란은 직역을 하면 모든 악한 것, 모든 불행, 모든 손해예요 건지단 말은 단순히 구원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속하다 구속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누구의 빚을 대신 갚아서 그 사람을 속박으로부터 사면시키는 행위를 가리키죠 율법에 의하면 이 행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에게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친족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돈을 주고 그를 풀려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가 경험한 그 뼈아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삼촌 라반에게 그가 당한 엄청난 속박 말입니다 애서의 보복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한 야곱이 아닙니까? 거기서 아주 고등사기꾼 라반의 사기에 걸려가지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족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힘들고 서글픈 세월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거라 가까운 친족 없어도 그 대신 모든 억울한 빚을 갚아주십니다 라반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지금 그것을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든 환란에서 건지십니다 모든 악한 것, 모든 불행, 모든 손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우리가 라반처럼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만날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지요 이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야곱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하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승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녀들을 향한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축복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다 자식 잘되기를 바라지 부모가 야곱도 우리하고 똑같은 아버지니까 자녀들을 향한 야곱의 뜻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말하면 야곱의 뜻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축복이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아주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노력해서 내가 재산을 모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복은요 앵정하게 말하면 그런 노력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복의 근원이라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대표적인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28장의 별명은 축복장 물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나 누리는 건 아니고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주의해서 듣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녀들입니다 특히 8절로 9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음식점에 이런 이 구절 많이 붙어 있는데요 요하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요하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축복의 대상인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특징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기를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축복을 주실 수 있는데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걸어놓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복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주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제한이 걸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주의에서 잘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고 요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의 축복을 통해 배우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야곱과 같이 세 가지 고백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첫째,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둘째,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